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자기소개 해볼게요 둘 셋 사랑해 큐피트 안녕하세요 큐피트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저희를 뜨겁게 환호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저희도 춥지도 않네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무대에 올라왔을 때 되게 추웠는데 지금은 약간 그래도 열기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각자 이름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큐피트의 보컬 사랑스러운 보컬 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피트의 리더를 맡고 있는 보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큐피트의 메인보컬 소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저희 큐피트와 나눔콘서트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만나뵙기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추우시죠? 추우시죠? 네 저희가 또 재밌는 좋은 노래 들려드릴테니까 가만히 계시면 더 추우니까 뜨겁게 해드릴게요 저희도 같이 놀아요 저희만 같이 즐겨주세요 저희 다음곡은 어떤곡인가요? 저희가 다음곡은 AOA 팬들의 익숙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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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시면 따라 부르고 흔들어주세요 그리 안춥습니다 춤도 같이 춰주세요 시작할게요 안녕